이거 완전 항공무기랑 똑같네. 티르키의 칸 공동개발구. KF-21 급선회 4천 공장 방문. 한싸늘한 반응. 터키 항공우주산업의 가장 최근 계획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F110 터보펜을 사용하여 TFX의 동력을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적어도 TFX 프로그램 초기에는 타이 엔전 인더스트리즈가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F110 엔진을 터키 국내에서 생산한 예도 실제로 있었다. 터키 항공우주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터키 국내에서 생산된 엔진의 탑재로 전환하는 것이며, 타이는 해당 프로그램의 파트너인 것이다.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구매가 초래한 최근 몇 년간 미국과 터키 관계의 광범위한 붕괴는 F-35 합동타격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터키가 퇴출되는 원인이 되었고, TFX 프로젝트에 필요한 미국제 엔진을 추가로 구매하는 승인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F-35와 S-400 지대공 시스템을 둘러싸고 벌어진 진흙탕 싸움의 여파는 터키로 하여검 TFX를 포함한 국산 무기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는 새로운 계기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TFX를 위한 F110 엔진들이 새롭게 납품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있었고, 그동안 경색되어 있던 터키와 미국 사이의 관계도 약간 부드러워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터키 공군의 F-16 바이퍼 전투기를 신규로 판매하는 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터키의 F-16을 판매하자는 제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계속 부딪히고 있으며, 터키 고위 관리들은 가까운 시일. 아내 자신들의 공군 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미국이 아닌 다른 해외 국가를 전투기 공급원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과거 영국 롤스로이스와의 엔진 개발 제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문제로 최초 계약부터 결렬됐으며, 러시아에서 개발된 엔진 타입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전에 제기된 바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면서 서방세계로부터 심각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러시아의 여러 산업들 중에서도 특히 방위 산업과 항공 산업이 치명타를 입게 되면서, 러시아 엔진을 사용하는 방안은 이제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저히 지지하기 어려운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저피 탐성, 즉 스텔스 기능 등을 포함한 테펙스의 성능과 능력에 대한 구체적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기밀로 보호되고 있다. 테펙스 프로젝트가 명시하고 있는 목표는 최첨단 항전 장비와 기타 시스템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 반사 면적 또한 억제시킨 첨단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테펙스는 F-35보다 F-22 랩터를 연상시키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F-22 랩터와 비슷한 기본 구성과 차인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테펙스는 F-35에서 볼 수 있는 무유격초음속 공기업 입구가 아닌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생겨 터빈 펜 표면을 유격시키는 공기업 입구를 지니고 있다. 테펙스의 크기 또한 F-22보다 눈에 띄게 작다. 이 부분에 대한 오어존 서술은 제가 알고 있는 자료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F-35의 공기업 입구가 구불구불한 S자 형태와는 다르게 생긴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F-35도 S자 형태의 공기업 입구를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최근에 전시된 테펙스 모건막업을 보면 F-22보다 덩치가 더 커서 전장 21m에 달할 정도입니다. 터키 항공우주산업 타의 홈페이지에도 역시 전장 21m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도록 배열되어 있는 테펙스의 두 엔진은 엔진 아웃 시나리오에서도 높은 비대칭 추력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전투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엔진 아웃 시나리오란 말 그대로 엔진이 꺼지는 상황을 뜻하는데요. 쌍발기인 테펙스의 경우 1 이 두 개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엔진 두 개가 모두 아웃되면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항공기의 속도에 의해 발생하는 양력과 중력 가속도만으로 활강하여 착륙해야 하는 선택만이 유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엔진 두 개가 동시에 아웃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며 남은 하나의 엔진이라도 컨트롤 할 수 있다면 조종사는 계속 추력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조종타를 조작하여 비상착륙을 시도할 수 있게 되겠죠. 비대칭 추력이란 이럴 때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비대칭 추력 기능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기동성과 엔진 파워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었습니다. 터키 항공우주산업 테이가 테펙스 프로그램을 위해 설정한 공격적인 개발 일정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2030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TF-X가 터키 공군에 실전 배치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 더 많은 F-16을 조달하고자 하는 터키의 관심은 노후화가 심각해진 기존의 전투기들 특히 구형 F-4, E-2020 같은 전투기들을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더구나 터키는 F-35 합동타격 전투기 프로그램에서도 퇴출된 상황인 것이다. 마치 유인 전투기처럼 생긴 동시에 보잉 MQ-28 로열 윙맨처럼 TF-X와 궁극적으로 짝을 이루어 유무인 복합체계로 운용될 수 있는 바이락타르 키즐렐마 무인드론 또한 터키 공군 전술기 전력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더 크고 유동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한편 TF-X 시재기는 적어도 매우 현실적인 성능을 지닌 항공기로 보이며 터키 항공우주산업 태아이 는 올해 말 초도 비행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출고식이 열릴 때 우리는 TF-X에 대해 전체적으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2023년 3월 17일 미국의 군사전문지호어 존이 게재한 기사 아워 퍼스트 플록의 터키즈 뉴트펙스 스테시 파이터 스테시한 터키의 신형 전투기 TF-X에 대한 우리의 첫 분석 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사를 읽고 난 후 첫 소감은 KF-21 보람회의 지상활주 택싱 를 보고 난 뒤에 오어 존이 게재했던 기사에 비해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KF-21 보람회는 2년 전인 2021년 4월에 출고식을 하며 공개되었기 때문에 오어 존이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선명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KF-21 보람회가 가진 특징들을 추론할 수 있는 시간적 자료적 여유가 풍부했었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 2023년 3월에 등장한 TF-X는 아직 공식적인 출고식을 가지지 않았으며 터키 정부가 공개한 사진 등에 의존의 분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터키 정부는 TF-X의 엔진이 탑재된 후방을 모자이크로 처리한 사진을 공개하며 그렇지 않아도 엔진이 문제였던 TF-X의 완성도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어 존은 모자이크로 처리된 TF-X 후방 사진을 보며 F-16CT에 쓰이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F-110 엔진의 탑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터키 쪽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터키에게 F-16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에서도 알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터키를 어느 정도 달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엔진이라도 미국 것을 달아놓아야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트프엑스의 GF-110 엔진을 탑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터키는 무인 드론 분야에 강세를 보이는 나라입니다. 차세대 유인 전투기들에게 있어 유무인 복합 체계로 운용될 로열 윙맨은 거에 필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터키는 이미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 되죠. 게다가 터키와 앙숙인 그리스 언론들이 F-50 폴란드 수출에 대해 분석한 기사들 에서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첨단 에셀 레이더의 축소형이 터키산 무인 드론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큰 위협이 될 것 이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가 보기엔 터키와 대한민국은 매우 긴밀한 방산 협력 관계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테프엑스의 형상을 사진으로 본 국내 전투기 전문가는 스텔스 전투기로 설계되었지만 근본적인 기술적 한계 혹은 비용적 한계 때문에 상당부분 설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네이더 반사파를 최대한 억제하는 외형 설계도 중요하지만 네이더 파를 흡수하는 특수 도료 성능도 스텔스 기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테프엑스의 미래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죠. 그만큼 고성능 스텔스 도료를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인데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스텔스 도료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항공역학적으로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날개와 강력한 엔진만 있다면 일단 공중으로 뜰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공중에 뜨는 것과 전투를 위한 고도의 기동을 수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두 개의 엔진 중 하나가 꺼지는 상황을 대비한 비대칭 추력 기능 처럼 전투기의 핵심 부품들은 대부분 비상실을 대비한 페일 세이프 일종의 백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설계하고 비행시킨다는 것은 곧 자체 중량의 증가 없이 이러한 수많은 기능들의 백업 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죠. 전투기 전문가로부터 전투기 페일 세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들으면서 잠시 딴 생각을 했습니다. 맨땅에서 헤딩하는 것과 다름없는 환경 속에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첨단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공군이 원하는 성능으로 설계하고 그 설계에 맞게 실제 현실로 구현해낸 우리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미쳐있는 사람들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미친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계속 밝게 유지될 텐데요. 터키트 팩스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만큼 앞으로 공개되는 자료들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투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걱정되기는 커녕 든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카프 마이너스 21 보람에 그 너머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